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타즈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제가 또 오늘은 또 다른 분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루모바일 이라는 분인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원작자 분께 허락을 받고 만든 영상입니다 어찌됐든 또 이렇게 꿀잼 영상 제공해주신 그루모바일님 감사드리구요 영상 멈추는 거 싫으신 분들은 원작자 분 채널 놀러 가셔서 원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 진행될지 한번 가봅시다 스타트업! 뿅! 그루모바일 게임 야 이번에는 레온과 파이퍼 조합이네요 저번 영상에도 그 파이퍼 레온 조합 한 번 있었잖아요 예.. 자.. 어? 파이퍼가 이상한 게임처럼 느꼈습니다 뭐야? 왜왜왜왜? 로사와 엘프리모 깡패 조합 등장 자.. 근데.. 이거 근접만 안하면은 페이퍼가 레온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? 일단은 깡패들이니까 빤스런 합시다 가즈어어어 야아 빤스런은 거의 챌린저급 오케이 계속 쫓아가라 이 자식들아 일단 푸시해서 뭐 음 어디갔나 이 자식들 하지만 아 독뿌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차피 기어 나올수밖에 없지 니네들 어? 잠깐만 야 레온아 야 정신차려 인마 우리 지금 이그로비 쓸데가 아니야 빨리 나와라 아 뭐야 지 혼자 살겠다고 지금 궁극기 쓴거에요? 파이퍼? 아우 노우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뭐야 파이퍼 궁극기를 한 번에 보낸거야? 땅땅땅 뭐야 레온은 결국엔 아무것도 한게 없네 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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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이야기는 불을 벌인데 로사가 진을 오지게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아 로아 잠깐만 일단은 잘 도망칩니다 진이 생각보다 제발 살려줘 뭐야 공두가 어디가 인마 정신차려 로아 여기 파워큐브가 파워큐브가 아닌가 뭐 보물상자요 뭐 보물상자요? 쌍 아니 우리 형 호날두가 여기서 왜 나와? 우리 형의 영혼이 깃 zupełnie Il 호날두 에디션의 축구화 등장 иков eng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도 우리 형ımひ boat 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 때려 자 호날두 빙리 호우 간다 자 일단은 로사가 골인 이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승리는 내꺼에요 하지만 갑자기 우리 형 등장 두둥 탁 호날두 무회전 자 간동 오 오케이 한 대 맞고 그대로 로사 컷 다음은 또 누구야 막아라 하지만 궁극기까지 있다구 호잇 치즈 뭐야 3인궁 3인궁 에반데요 이거 뭐 궁 강화하셨나 3인궁 자 다음은 프랭크 등장 패니와 모티스가 오지게 싸우고 있구요 자 이 구역 짱은 나왔다 이 자식들 아 아 맞다 프랭크 이거 공격하는데 한 세월 걸리잖아요 어 안될 아 아 어 뭐야 아직도 공격 안 했었어? 야야야야 헤헤헤헤헤 자는 이미 나중에 갑니다잉 어 으응? 어디갔지? 띠용스 자 포코의 등장 넌 또 뭐하니? 아 잠깐만 기다려! 야 공격 간다 아 하하하하 아니 이거 진짜 한숨 자고 와도 되겠어요 으응 열받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으응 제발 프랭크 공속 버프좀 해주세요 어? 열받았다 프랭크 자 여기다 이제 공격이 갈기면은 대박각이야 초대박공각이야 뭐해? 엘 프리모 자 지금 어리둥절 하거든요 프랭크 어? 으응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나 궁극기 다 까보지 마라 응? 아주 그 동네 북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이거 궁샤틀이구나 궁샤틀 프랭크 그는 좋은 궁샤틀입니다 뭐야 잠깐만 이거 오지게 맞기만 하다가 죽는거야? 어 뭐지? 어? 이런 개꿀 승리가? 나있떠 하하하하 자 다음은 불의 등장이거든요 자 일단 파워큐블로 먹는거 같은데 뭐야 하하하 하하하 흠 흠? 에헤이 비비스 마이 네임 일로 오세요 빠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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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뿌 빠뿌 좋아 이번엔 니타 등장 어 궁극기 소환한 상태거든요 지금 헤헤헤 자 곰 vs 니타인데 어? 곰 포스가 이거 장난 아니다 으아 으아 때리 뭔데? 어? 야 곰이 더러워서 피한다 어 비비빠타 더러워서 피해버리네 하하하하 요런 또 개꿀이 바로 궁극기 갑니다잉 비눗바물 으택 잘가요 우리 귀여운 꼼탱이 야 니타 이제 너 혼자 밖에 안 남았네 어 곰탱아 빨리 나와 보잇 오케이 떨어진다 하하 어 이렇게 해서 니타 곰탱이 최종 승리 자 다음은 엘프리보가 한가운데 파워큐브 대박 터뜨렸어요 호 개꿀이다 브리머 컨치 비 demost 거기에 에너지 드링크까지 이거는 질수가 없습니다 엘프리모 바로 1등각 잡혀 버렸어요 가즈 Germ Park 타워가 흡수가 되었다 즈스 한 잔 시원하게 발곤 야야야 복... 니타야 이거 어떡해 큰일 났어 우리 자 일단 복구름 다가고 있구요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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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일단은 포코가 먼저! 어택 들어갑니다! 포코 엘프리머가 상대가 될까요? 뭐야 이 쪼꼬미는? 지금 엘프리머는 그냥 엘프리머가 아니거든요 터우큐브 싹쓸이 플러스 에너지 드링크까지 폭주 모드입니다 파워좀 봐라 궁극기 시원하게 빨리 쪼꼬미 한번 때려봐 형이야 뭐 시원하게 맞아줄게 아유 시원하다 오마이갓 자동차 프리머 버치 읏팩 오우 곰탱이가 목방이 상당하거든요 아우 잠깐만 그렇게 먹고 진다고? 야야야야야 반피 남았다 반피 반피 뭘 보고 놀라는 거죠? 아아하지만 지금 니타와 포코가 궁극기가 또 찼습니다 그렇게 그는 좋은 파워큐브 셔틀이 됐다고 합니다.